이번에는 여기 윗날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윗날개는 템플렛을 이렇게 잘라서 비닐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직접 붙여서 마르면 떼어낼 건데요 길이는 이게 가장 긴 것은 한 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4분의 1이 되겠고요 그래서 4분의 1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4분의 1은 여기에 4분의 1과 띠지 한 줄을 사용했는데요 한 줄보다 좀 작게 좀 더 작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자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중심에 2분의 1짜리를 몇 개 만들어주실 때 2분의 1은 이렇게 반을 잘라서 6개 정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작은 것과 큰 것을 만드실 때는 띠지를 반해서 이렇게 조금 내려 반해서 좀 내려온 다음에 잘라 주시게 되면 길이가 이거는 2분의 1보다 작고 이거는 2분의 1보다 깁니다 그리고 더 이번에는 조금 더 이렇게 길이의 차이를 주고서 만들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더 작고 이것은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긴 것, 그 다음에 지금 처음에 하실 것은 4분의 1과 4분의 1이면 4분의 1 해서 이렇게 적게 되면 이것은 4분의 1이 되겠고요 이것은 그것보다 더 긴 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분의 1보다 3분의 1로 이렇게 3분의 3 이렇게 보시게 되면 3분의 1이 됐습니다 3분의 1은 그 사이에 이렇게 넣고 이것을 이쪽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은 것부터 긴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띠지를 그런 방법으로 자르시고 이것을 타원형으로 만드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구부려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붙여 보게 되면 이것도 풀을 칠해서 날개 모양으로 이렇게 붙여 줍니다 길이는 이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약간 크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이게 너무 길다 싶으면 한 바퀴 풀러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붙여 주고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것을 붙이겠는데 이것도 크다 싶으면 한바퀴 풀러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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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한 줄로 만든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마무리 밑에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템플릿에 있는 거 그대로 똑같이 안 하셔도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붙여주시는데 지금 다 마르게 윗날개가 이렇게 위에 날개가 마를 동안 이것을 가장자리에 있는 종이를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꼬리 부분은 이 밑에까지 다 잘라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선까지 이렇게 해서 쉽게 만드는 방법은 이 파원형이나 눈물방울을 이렇게 종이에다 붙여서 만드시면 아주 쉽게 새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윗날개에 붙인 것처럼 이 템플릿을 밑에다 대고 그리고 그 위에서 풀을 붙여가면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말랐으니까 이 부분에다가 풀을 칠하고 그리고 윗날개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데 풀이 그냥 여기 묻어버려서 그쪽 부분을 커버하고 이렇게 해서 윗날개를 이렇게 붙이면 붙여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풀이 덜 말라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그래서 날개 새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는데 날개가 이것보다는 지금 만드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